3번째 4번째 7번째 4번째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에요 그래서 왜 이러지? 약간 이랬는데 저 3표 받았어요 구글 안에다 넣어주셨구나. 제가 본 게 싫어해요? 이게 뭐야. 투표를 했는데요. 뭔가 지연 씨에 대한 마음이 갑자기 없어지고 철인상의 호감이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제 선택은 시윤 씨한테 했는데 사실. 송지아 씨한테 투표했습니다. 원래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송지아 씨 같은 경우에 느낌이 뭐랄까 첫인상이 너무 강렬했다고 해야 되나. 손이 미터일 것 같아요. 저는 선택을 현중 씨를 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지아 씨를 선택했어요. 어제 김준식 님 선택했어요. 제가 편지를 써서 넣은 것도 지아 씨고. 소연 씨에게 백대지를 썼습니다. 어제 저는 문세훈 씨를 선택했습니다. 가끔 같은 사람. 가장 어릴 것 같은 사람? 지아 씨. 전 소녀 전 소녀 전 소녀 이 바타파 아이돌 아니에요 아 3인 정도 나 먼저 좀 붙으러 갈까요 AB형이죠 AB형이죠 본데 나 2년 네? 나 2년 효자 봉헌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오 아 아 아 아 그러니까 되게 계속 뭔가 더 새로운 것도 많이 보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떤 성향 좋아하세요? 좀 자기 주가 확실한 섹시하고 자상한단 말이야 섹시한데 자상한단 말이야 잘 나올 것 같아 진짜 잘 나와요 하나 둘 셋 어색해요? 네 어색하죠 아 예쁘시네요 저요? 저 갈색이에요 되게 큰데 진짜 갈색이시네요 네네네 브라운 아이예요 그렇구나 소현 씨도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예 저희가 이제 기간도 딱 정해져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명씩 다 얘기해보고 있어요? 아니요 소현 씨한테 아 매력 어필인가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다행이네요 아 네 찌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외모라든지 뭐가 빠질 스타일이 아니야 네 털에 호불호는 있을 수 있어도 뭐 그거는 뭐 밀 수도 있는 거 피줄 또 나왔어 이러려고 저를 선택하셨나요? 네 송지아 씨입니다 너무 잔인하다, 그런데. 진짜 잔인하다, 진짜로. 신지연 씨입니다. 이렇게 청국도에 가서 데이트를 하고 싶은 사람은 지연 씨입니다. 안녕. 내가 들어줄게. 괜찮아요. 아니야, 들어줄게. 같이 자장 맛있게 먹어요. 네, 그래요. 마음은 강소연 씨입니다. 웃는다. 예원 씨 마음도 궁금해요. 정식 씨네. 송지아 씨입니다. 재밌네. 진짜 재밌네요. 이거.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이익이 넉넉하죠. 울지마,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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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좋아하는데.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울지마. 와. 진짜 미쳤지? 진짜 미쳤지? 야, 이거 어떻게 끊었어? 야, 전략 잘 짜면 뭐하냐? 야, 천략 잘 짜면 뭐하냐? 저, 거기서 아메리카노랑 불안쌍 다 먹어 놓고. 이 정도는 짠 먹는 게 안 돼. 그럼. 그럼. 여기가 뭐하냐고, 마하디쇼 라이마요 무겨요. 나도. 나는 나를 믿을래. 우와! 너 진짜 저렇게 쳤어. 나도 나를 믿어. 사냥살이. 왜요? 왜 이렇게 어려요? 어리다고요? 아, 최악인데? 저는 34살이에요. 네. 왜 그렇게. 아, 네? 그걸 준비하면 아니잖아요. 아, 맞다. 저는 연상이 되어줄 수 있고. 네. 연상을 되어줄 수 있는.